오늘의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형이 매우 좋아가지고 하는 분들 몇번 봤거든요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긴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 게임을 준비해왔습니다 잘해봅시다 화이팅 갑시다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진 않겠지 소리 괜찮나요 너무 줄였나 어 뭐야 이름이 얘가 라나인가 봐요 이동 오 그래픽 되게 좋다 친구 불러서 쫓아가는 중 같이 가 이게 숙이는거 그 다음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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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너무 예쁘다 그래픽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일부러 이렇게 빠뜨리는 건가 와 물 되게 밝다 어 그런가봐요 수산가옥에서 사네 오 여기 시장이다 와 물고기 진짜 크다 위에 봐봐요 참치 몰래 지나가고 그래야되나 보네 몰래 지나가고 그래야되나 보네 아 나는 계속 스그리고 있을줄 알았지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당황했네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데는 떨어지는 건가 아 아니구나 점프할 수 있는 곳에 노란색 실이 감겨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뒤에 뭐가 나올지 저런식으로 회피하는 것도 있을테고 거기서 와 그래픽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곳을 만들고 아무래도 나눠 줬은 거 좀 나갈 수가 없죠 был이 곰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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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anolam 어? 뭐야? 묘지? 설마 저 친구의 엄마, 아빠? 뭐야 뭐야? 누나인가? 어, 뭐지? 이, 이로? 이로인가 봐, 이름이. 이, 이로? 이로? 서로 이룰을 부르네. 오, 갑자기 바람이 심상치 않았네. 오, 저 위에 막 뭐가 떨어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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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게? 하늘에서 돌이 막 떨어지는데? 돌이 아닌 것 같은데? 침략자다. 이, 이로? 이, 이로? 이, 이로? 외계인이네. 안 돼! 이로 잡혔어. 무슨 일이야? 어떡하지? 이대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냐, 이쪽은 길이 없어. 이거 뭐, 빨리 달리기 이런 건 없나보다. 갑자기 행성에 침략자들이 쳐들어왔어요. 마을! 마을! 생각해보니까 우리 마을! 이, 이로! 로봇이 저쪽으로 간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된거지? Canadians 뭘 fault if youарт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나? 어떻게 해야하지? 가운데, innerhalb 풋습에 숨을 수 있나봐요. 아 이러면 숨어지나 보다 가봅시다 숨어 가자 빨리 가자 뭐야 왜이렇게 커? 저거 뭐야? 아니 저게 뭐지? 엄청 큰 문어가 마을이 부서지고 있어 저기 잡혔어 마을 사람들 다 잡아간다 안돼 하이 올라가야 되나? 아 일단 그냥 가야되나? 아 아이구 얘 빼고 다 잡아가는거야? 와 저 뒤에 큰 로봇 라이트는 뭘까요? 라나가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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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날뻔했다 뭐야 큰일날뻔했다 큰일날뻔했다 다 잡아간다 다 잡아간다 다 잡아간다 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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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뭔가 포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로보트들인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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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약간 본체같이 생긴 로보트요 장난아니게 크다 하나 더 뭐지 박쥐인가? 저 눈은 뭘까요? 그래픽 장난 아니다 뭔가 깔끔하면서도 느낌있네요 적당히 촌스럽지 않은 느낌 저게 달이야? 엄청 크다 달 가까이 사나봐 달이 아니라 다른 행성일수도 있지 진짜 크다 이 행성이 나만 남겨졌나? 아이고 아이고 한 대가 아니네 심지어 아이고 플래닛 오브 라나 시작합니다 불쌍히 이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여긴 어디? 뭐 이상한 소리나는데? 뭐 이상한 소리나는데? 이라? 어? 묘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나죠? 어? 뭐야 저 검정색 동그라미 샌두칭 생거치로에 나오는 수껀댕이들 같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이제 퍼즐 나오나 봅니다 점프 숲 되게 크다 오 고요해 숨어 숨어 빨리 가 빨리 가 왠지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숨는 데가 죽은 데인 거 보니까 저 멧돼지의 시선에 닿으면 안 되나 봐요 여기도 외계 행성이니까 희귀한 동물들이 많겠죠 야생동물 점프 그렇죠 이렇게 뛴다고 잡을 수 있으려나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닐까 음 음 음 보자 오 잠깐만 이걸 밟을 때 저것도 저것도 뭔가 소리가 나는데 아 밀어 밀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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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으 으 으 이거를 올라가서 내리 내리 내리면 저쪽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리고 아니 잠깐만 이러면은 이걸 가운데다가 두고 아니지 방금 박스가 하나 더 있었나 여기서부터 퍼즐 시작이네요 아 저 위에 박스 하나 더 있네 여기 먼저 가야겠다 박스가 두 개 필요하죠 아이고 저 박스를 먼저 끄집어낸 후에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올라가는 데 쓰고 하나는 무게를 잡는 데 써야겠죠 아니 내려와 내려와 으 으 으 오 그래도 튼튼하네 으 으 부서지지도 않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를 올라가는 데 쓰고 얘를 여기다가 고정시키면 으 으 얘를 여기다가 고정시키면 행성을 떠난 게 아니네 으 으 으 으 으 으 그렇죠 으 오 그러네 아직 안 갔네 으 으 으 저렇게 소리 지르다 들키면 어쩌려고 어 이 아래에 멧돼지 있다 아 어디에 숨는거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에 숨는거지? 숨는 장소가 있나? 그냥 막 얘가 여기까지 안오는데? 아니 아니 숨는 장소가 안보이잖아요 그럼 갈대밭이 없어 그냥 달려야되나? 쟤 점프가 안될거 같은데요? 여기까지 안오니까 점프가 안되는데? 달리는데도 한계가 있거든 여기 있어도 들키려나? 아! 아니 내려오면 안되는건데? 저 위에서 점프해야되는건가? 못올라가는데? 여기서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프해도 되는거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게 없어 아! 뭔지 알겠다 자 갑니다 아! 너무 늦었어 아!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아! 됐다 아! 그렇지 달려암! 이렇게 하는거 맞나봐 기절 타이밍이 너무 짧다 기절 타이밍이 너무 짧다 아니 기절 타이밍이 너무 짧은데? 아니 기절 타이밍이 너무 짧은데? 아니아니야 기다라 한번만 더요 기절 타이밍이 너무 짧아 기절 타이밍이 너무 짧아 아! 너무 빨리 올라왔다 다시 다시 어? 쟤가 좀 더 앞으로 왔는데? 어? 가자 가자 그렇지 아 이렇게 해야지 어 이게 맞네 아 어휴 힘들었다 헉! 아 밟으면? 뭐지? 저 문어다리는 뭐지? 헉! 뭐야 잠자고 있는거 아닌가? 죽은 애인가? 뭐지? 이 친구 사용해도 되는건가? 느낌으로 봐서는 죽은 애 같은데? 점프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우리 할머니 동네에 있는 나무처럼 생겼어 플라타노스 느낌 난다 나무들이 쭈욱 들어가서 우와 이게 뭐야? 음 음 귀여워 원숭인가? 어? 뭐지? 사냥꾼인가? 옆에 있는 애 뭐지? 덫에 걸렸네 열어주면 도망가고 흠 흠 흠 일단 저기로 올라가야되는거라서 보니깐 이거 막 잡아 끄는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일단 내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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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시 돌리고 올라갈 발판을 만드는거죠 올라갈 발판을 만드는거죠 이마하나 이마하나 기다려 같이가 귀여워 침칠라 같다 이마 침칠라 같다 점프 원숭이랑 쥐랑 합쳐도 올거 같은데 그렇지 바로바로 올라가구요 나무 색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나무 색감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 하지만 나의 퍼스널컬러는 아닌 오 뭘까 여기 밑으로 뭘 지나가야되나 저 반짜리는 눈들을 박취겠죠 무섭네 쥐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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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들이 있는거죠 쥐벳 여기는 외계행성이니까 포켓몬이 있을거야 고마워 친구 아이고 잡아 잡아 어 그렇지 아 그러게 똑똑해 홀로 생활을 하는건가 무리가 없이 에이 무슨 소리에요 퍼즐을 풀고있는 내가 좀 똑똑하지 허어 와 씨 와 이거 배경화면 해놓고싶다 딱 여기만 캡처해가지고 배경화면 하고싶다 메인화면 있잖아요 플레인 오브 라나 이렇게 게임그립 딱 거기 부분 캡처해서 뭔가 배경화면 해도 될거 같은데 너무 예쁘다 색감 너무 예쁘다 색감 얘도 무슨 소리지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안 돼 아 이제 제 눈도 피해야돼 생각보다 오랫동안 뒤돌아보고있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뒤돌아보고있다 헉 헉 헉 그냥 살짝만 들켜도 죽는구나 los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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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갈아갈아갈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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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켰어! 아 이 타이밍을 들켰어 어떡하지? 이걸 사네 뭐야 저 애기도 죽이는 거였어? 이건 좀 의외네 자 바로바로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다시 한 번만 한 턴 다시 아 4 12 으 그렇지 어서와 빨리 그렇지 고마워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네 아니 왜 떨어져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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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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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 캡처 타임 캡처하세요 너무 예쁘네요 뭔가 공식 배경화면 이런거 없나 있으면 좋겠는데 쫓아왔다 이걸 안다쳐? 이게 안다치네 어 뭐야 꿈속이다 기절했나봐 기절한거 같은데 어디있어 어디서 부르는거야 어 여기있다 어 아까 처음에 했던 그러네 처음에 했던 부분 그러네 처음에 갔던 그 부분인데 기다려 일어나 일어나 귀여워 일어나 눈을 떠 살아있어 살아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 이름은 라나야 넌 누구니 내 이름은 라나야 이렇게 얘기하는거야 가자 우리 어서 친구들을 찾아야지 수다듬기 수다듬기도 되네 귀여워 좀 배경좋은데서 강아지네 강아지 여기의 느낌으로는 강아지 귀여워 되게 좋아한다 가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캡처 캡처 여러분 캡처 타임 하나 더 들어갑니다 캡처 이 화면 좋으신 분들 캡처 아 아 내가 사라져 줄까요 내가 사라져 줄까 내가 사라져 줄게 얍 해야 되나 아 아 너무 예쁘다 색감 너무 좋다 그쵸 이 초록색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란색을 조금 섞은 듯한 이 하얀색 섞은 약간 파스텔 톤도 있고 입시 미술할 때 학원 선생님이 이런 색감 쓰는 사람 있었는데 그림 되게 예쁘게 그려줬어 점프 점프 그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들어오면서 내 그림도 조금 색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길게 배우지 못해서 좀 아쉬워 덕분에 합격은 했지만 여기서 기다려 어 그렇지 기다려 너가 여기 서있어야 돼 기다려 기다려 어 점프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려나 아 되네 내가 저기 서 눌러주면 오 점프력 되게 좋다 와 와 와 가자 기다려 나 가서 눌러줄게 그렇지 따라와 점프 그렇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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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짜 그냥 내려가도 되겠네 그냥 내려가도 되겠네 그냥 내려가도 되겠네 아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내가 널 부를 수 이렇게 누르는 걸 찾아야겠다 누르는 게 없네 버리는 거 아니야 아 길이 여기 뚫려있네 이리와 이리와 가자 잘 따라오네 잘 따라오네 다음에 다음에 너가 가서 해줄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 저걸 가르켜야 되나 아 저걸 가르켜야 되나 어 어 RT 이거 같이 눌러야 되는 건가 이걸 길게 누르기 뭐지 아 아 아 지시하는 거구나 아 이게 지시하는 거 떨어뜨려 오케이 저 친구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네요 가자 가자 뭐야 왜 안 따라오니 어서 따라와 왜 안 따라오나 했네 이 이 ㄷㄷ ㄷㄷ 떨어져야 되나? 오 점프 오 점프실력 되게 좋다 심장도 강심장이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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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고요해서 무섭겠다 동굴로 들어왔어요 어? 넌 뭐니? 아 뭐야 무서워한다 뭐지? 그냥 동굴 동물인가? 왜 밑으로 가라고 해야겠지? 아 아 혹시 날 쫓아오는건가? 아 날 쫓아오는거네 잠깐만 날 쫓아오는건지 저 친구까지 같이 쫓아가는건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봐야겠다 일단 한번 봐야겠다 자 지시를 내려볼게요 지시를 지시를 어 그렇지 그렇지 거기 서있어 어 어 뭐야 어 어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잡아먹히네 잠깐만 그러면 얘를 먼저 올려보내고 내가 가야되나? 음 음 어 가만히있으면 안되네 가만히있으면 안되네 어 어 오 빨리해야되네 어 전해석들 공격도 하는구나 오케이 빨리 움직여야되네 나보고 밑으로 가라앉는 이유가 있었나? 내가 밑으로 먼저 헉 자 일단 올라타고 얘를 일단 가라고 해놓고 빠막히 응 빠막히 응 아니야 빠막히 거기 들어가있어봐 빠막히 올라와 지금 그렇지 어우 똑똑해 어우 똑똑해라 응 따라와 따라와 응 응 안되네 따라와 오우 너무 똑똑하다 이거 물어뜯어 흐흫흫흫 흐흫흫흫 오 그렇지 맞네 이마 따라와 어우 똑똑해라 어 어 이거 뭐지 안녕 넌 왜 잡혀있니 가자 쟤는 구하는게 아닌가 가자 잠깐 들어가봐 기다려 습 습 일단 둘이 다 올라가야하는데 제가 점프력이 좋으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 볼게요 쟤를 이마 아 따라와 점프 오우 좋았어 구우 잘했어 귀여워 오로지 내가 먼저 올라가는 게 맞네요 어 잠깐만 여긴 뭐지 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봐 저기서 나오겠지 거기서 기다려 점프 일러 그렇지 좋았어 가자 생각보다 쉽네요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가 아직은 초반이라서 풀만한데요 저 위에부터 해결하러 가자 나 여깄어 여기는 쓸모없는 판이고 보자 저거를 이거 끊으러 가봐 이거 끊고 와 그렇지 너가 그게 안 되는구나 너가 그게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점프가 안 될 것 같은데 더 잡아당기는 건 안 될 것 같고 더 잡아당기는 건 안 될 것 같고 아니 일로 와봐 아니 잠깐만 일단 올라가서 올라가기가 안 되네 올라가기가 안 되네 올라갈 수 있겠니 올라갈 수 있겠니 올라갈 수 있겠니 점프에서 올라가기 점프해서 올라가지지도 않는데 이걸 위로 올려야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끝까지 밀 수가 없고 아니 나 여기서 올라갈 수 있으려나 저 나무판자를 뜯어줘야 우리 찡찡이가 이따 여기로 와볼래? 일로 와봐 까마키 올라가볼래? 올라가볼래? 아니야 쟤를 얘를 요 위에 앉혀야 되나? 까마키 일로 와봐 앉아봐 아닌데 이마 기다려봐 아닌데 음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와봐 다시 다시 볼게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없었 없었던 걸로 봤는데 이 옆에 뭐 없어요 어잉 뭐야 아니네 내가 맵 끝까지 안가서 그러네 바보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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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어 지도다 여기 지도도 있구나 아 그랬나봐요 제가 아까 혼자 가서 그랬나봐 이런 거 지도도 있구나 지도 발견도 잘해야겠다 좋았어 널 끌고 가면 내가 뭘 할 수가 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올라가야 되겠네 어서 오렴 이리와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서 이거를 전력을 끊어놓고 이한테 지시사항을 내리면 되죠 갈가 아이고 따라와 점프 와 점프력 보소 플래닛 오브 라나라는 게임이에요 오 이상한 노래 소리 들린다 점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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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점프 뭔가 은은하게 풀소리나는 것도 좋고 헉 저 친구가 뒤돌아 있을 때 가야 하는데 한턴 한턴 쉬고 빨리 가자 빨리 들켰어 들켰어 어차피 무도지로 우리 찍찍이가 들켜버렸네 가서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가자 가자 자꾸 저기 앉아서 부르기 전까지 가만히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냥 쫓아오면 되는데 계속 앉아서 기다려 스팀 게임이에요 스팀 게임 여기서 시작했구나 여기에 떨어졌구나 구덩이 진짜 크다 또 로버트 소리 들린다 아닌가? 새소리가 되게 로버트 소리 같다 걷어 올라가야 되니까 따라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죠? 오 보자 아까 위쪽에 올라가는 게 있었나? 잠깐만 왠지 이거 써야 될 것 같아 가져가자 아까 올라가는 데 있었거든요 배경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것 같네요 아니네 배경 아닌가? 아 잠깐만 저 쟤네들 이동하면은 거기 바위에 올라타야 되나? 여기 배경이잖아 그치? 그러면 음 쟤네들을 저기 멈춰 세우고 올라타는 건가 봐요 아니 아니면 아 쟤네가 저거 올리니까 일단 저기 두고 땅이 올라오면 이러면 반대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어? 안 움직이네 움직일 줄 알았더니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디다 쓰는 걸까? 좋았어 자 너의 임무다 어 잠깐만 이건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되나? 안되지? 잠깐만 쟤를 여기로 불러야겠어 일로와 자 거기 가있어봐 어디까지로 움직여야되지? 어디까지로 움직여야되지? 막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네 잡아먹힐까봐 잡아먹힐까봐 여기있어봐 어 됐다 좋아 기다려 다행이네 저기 앉혀놔도 안 움직이네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걸 땡겨서 여기다 얹혀놓고 너를 불러 그렇지 그렇지 타이밍에 맞춰서 따라와 풀소리도 좋다 너에게 임무를 내리겠다 올라가라 내가 이쪽에서 갈게 점프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점프 따라와 아주 잘했어 게임이 초록색이 많아서 그런가 눈이 피곤하진 않네요 로봇에 맞춰서 로봇이 또 있어요 로봇이 또 있어요 로봇이 또 있어요 이리 들어가 오..잠깐만..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되지? 또 구리있나? 오 들어가 들어가 어떻게 해야되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안보이는데? 직접 가지 않으면 맵 자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니까 어그로를 끌라 해야되나? 어그로를 끌라 해야되나? 어그로를 끌라 해야되나? 아니면은 그런가봐요 저 녀석을 꼬셔서 어디로 구른 다음에 아! 알겠다! 오오! 오씨 알겠다! 알겠다! 걸려! 걸려라! 들어가! 그렇지! 그 다음에 어 아씨 어떻게 애매한데? 아 아 쟤를 다른데로 얘를.. 아 근데 얘가.. 아 그래 가자 들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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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들키면 안되는데 큰일났네 다시 다시 쟤한테 다 시켜야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 이렇게 찍어야지 어서 가 어서 가 옳지 끊어 아이고! 아 나 일어서 있었네 나 내가 일어서 있는지 몰랐어 아 아이고 타이밍을 못 맞췄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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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을 잘 못 맞췄어 뒤돌아 어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를 떨어뜨리고 아 알겠다 알겠다 어 일단 쟤를 올라가게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 나서 떨어뜨려야 되네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 아 아 아 아 점프 잘못했어 어 어 쟤가 막 깔려서 부서지고 이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안 올라가지잖아 맞아 뒤돌아 있을 때 쟤 먼저 도망치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나 이걸 끊으면 쫓아올텐데 이걸 끊으면 쫓아올텐데 이쪽까지 오려나 이쪽까지 오려나 더치 어 어 버그 어 버그 해야 되지? 버그 버그 방식이 저게 아닌가 봐요 다시 이쪽으로 불러야 되나? 됐다 어 맞네 깔아뭉개는 거네 가자 아 깔아뭉개는 게 맞았네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군요 가자 죽일 수 있는 거였네요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여태 감사합니다 되는 거였네요 좀 오래 걸렸네 가자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쪽은 사막인 거 같은데? 헉 저 색깔의 의미가 있나? 오 진동 진동 소리 장난하네 저기까지 가야 되나봐요 아아 아아 어 하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원래 떨어지는 게 맞나본데 아이고 지하로 내려왔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바깥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다시 바깥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아 아 이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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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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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요 아하 하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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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쟤가 오고 나면 또 계속 켜져 있을 줄 알았네 또 불이 나오는 곳을 찾아 찾은 다음에 불러야 되는구나 어라이 무이 그렇지 아 얘가 서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서있으면 안되네 뭐지? 이만 어라이 어라이 어서와 빨리와 그렇지 기다려 와우 이거는 저쪽으로 불러야 되겠다 저기 가있어 기다려 그렇지 어 돌 돌 움직여 뭐야 저거 방금 앞에 있는 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 저 돌 움직여 또 불러야 되는거 아니겠지? 어라이 이제 불러도 되겠다 빨리와 그렇지 그렇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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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흔들 여기 들어가봐 없 좋 지방 기다려 흔들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어떻게 가야되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를 저쪽으로 불러야 된다 아 알겠다 알겠다 아 이쪽으로 오라니까? 안오네 아 매달려 있어서 그렇구나 어 버기 있어 으 징그러워 소리 봐 거기 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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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냐 자 이거 봐 다시 부를게 그렇지 그치 기다려 기다려 얌전히 기다려 가만히 기다려 내가 꺼내줄게 아냐아냐 거기있으면 안돼 한 Tul급 저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 그렇지 올라가 떨어트려줘 밧줄 타고 좋았어 손에 막 땀이 나요 손에 막 땀이 나 됐다 따라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았어 아니네 여기는 뭐지? 다른 지역인가? 아까 그 동그라 어 뭘까? 아 저 위에 이게 있네? 저걸 부셔야 되나? 올라가 볼래? 오 오 대박 대박 어 안에 누가 있어야지 문이 열리나봐 뭐지? 새로운 지도인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나 이리 와 뭘까? 여기 앉아있어 여기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오 아 그냥 쭉 가면 되나? 이리 올래? 이리 올래? 이거 뭐지? 우주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냥 쫓아와도 되겠다 어 태어났어 누가 태어났어 누군가가 태어났어 아까까진 우주선이었거든 누군가가 태어났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누구에게 뭔가 신인가? 길었어 아닌가? 누가 위에서 내려온건가? 찾아온건가? 뭔가 반도체같이 생긴 외계인이 찾아왔어 다시 빛이 났어 약간 고대 문명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유적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마을을 이루고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문명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곳에 저 신이 나타나면서 문명이 형성이 됐나봐요 아 이게 뭐야 어 자 이제 퍼즐이 좀 빡세진 것 같은데요 보자 어떤건지 모르니까 일단 아무거나 만져볼게요 음 대충 알겠다 저 동그라미가 다 보이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렇지 왼쪽으로 안가지고 통나무가 왜 있는걸까 통나무 통나무 존재 이유를 모르겠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는지 아닌가? 아닌가? 이게 다 보이게 한 것 같은데 문을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른쪽에 문 있잖아요 이걸 다 맞추면 문이 열리나본데 이건 이쪽인가? 아닌데 이쪽 맞는데 아래쪽을 다시 만져볼까요? 이 통나무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 뒤로도 안가져 앞으로도 안가져 어 아 여깄다 세 개가 보여야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발견했다 하나 나와봐 나와봐 꼬마야 나와 찍찍아 나와 니가 나와야 보이지 두 개 연결되고 가운데 비고 하나 두 개 보이고 두 개 사이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나봐요? 어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나봐 존재의 이유를 나중에 발견했네 좋았어 아 똑같은 걸로 하면은 열리겠죠? 에? 에? 이것도 아니야? 열려야 가는 거 아닌가요? 저 줄을 타야 제가 할 이유는 없어 보여야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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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어 그래도 저장이 되네 갓게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장이 되는 갓게임 오 오 됐다 와 이게 그건가봐요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느낌처럼 저런 파이프에다가 추를 달아서 연주하는 거 같은데 연주하는 거 같은데 뭐지? 소리가 근데 너무 큰데 소리 너무 크죠? 근데 워낙 BGM이 소리를 하나씩 맞춘다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저거 하나만 해당되는구나 저 제일 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뭐가 모양이 있나? 저 위에 하나만 이거고 나머지는 이건가? 저 애기한테 매달리라고 해야되나? 저 애기한테 매달리라고 해야되나? 순서대로 어떻게 하지? 꼰마야 찍찍아 너 매달릴 수 있니? 너는 굳이 넌 매달릴 수가 없잖아 그치? 어디 있으라는 말은 못하겠고 움직이는 건 나밖에 못하고?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약간 리코더 같다 아 이거는 됐고 저거 소리 하나만 맞추는 건가 봐요 그게 맞을 것 같아 가볼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맞을지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면은 이쪽에 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뭐 있나? 그렇지 확인하는 게 있었겠지 그치 다른 것도 있겠지 어쩐지 이리 와 여기가 뭘까 여기 있어봐 뭘 확인할 수 있지? 못 나가지 밖에 나가면 오 저기 있다 이번엔 이거 두 번째 거 그렇지 모양이 다 다를 줄 알았어 끝에 두 개 됐고 다른 친구를 찾아야 돼 거긴 아까 내가 왔던 곳인데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쵸? 이쪽은 아닐 것 같아 이제 와도 돼 찍찍이 친구 활용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찍찍이 친구 활용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점프 지금 두번째 거랑 네번째 거를 모르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나? 그냥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형태로 봐서는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길이 저거 두 개밖에 없는데 혹시 뭐 떴나? 꼬마가 지나갈 때 뭐 뜬 거 없죠? 저 문이 열리는 건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오른쪽인 것 같은데 여긴 아니야 하나 둘 상호작용이 되는 다른 곳을 찾아야 돼 두 개 두 개를 더 찾아라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여기 다시 와볼래? 여기 있어봐 다른 곳을 알려주는 지표 같은 거 있나?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못 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난 이게 무슨 상표시인 줄 알았어요 자 보자 두 개짜리는 세 개 보여야 되고 이유가 다섯 개 다 보여야 돼 오케이 여기 두 개 다 있었네 굿 한 번 다시 돌아가긴 했어야 됐네요 한 번 다시 돌아가긴 했어야 됐네요 이건 다 보여야 되고 저게 다 보여야 되고 이게 세 개죠 됐다 됐다 이리 오렴 그러게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만드네요 게임이 누가 대답해 주는데 누가 대답해 주는데 이게 뭐지? 어? 이상한 구슬 발견? 반짝반짝 빛나 예쁘다 이게 뭘까? 우와 우와 신기해 향기가 나는 거 같은 건가? 과거의 열쇠를 찾았다는데 어 깜짝이야 과거의 열쇠 발견 오 이게 뭐야 오 얘랑 상호작용 된다 오 징그러워 누나를 뽑아버렸어 뭐야 누나를 뽑아버렸는데 맞냐 이거? 내려가자 어 뭐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닌가 보네 밑에 불 들어오길래 가는 건 줄 알았네 그렇지 너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렸네 잠깐 갈게 따라와 어 뭐야 벌레인가? 쟤 뭐야? 오 징그러워 쟤 뭐지? 뭔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너가 일단 여기 서볼래? 니가 가서 봐봐 쟤가 뭔지 확인해봐 괜찮은 거야 그렇게 올라가도? 아까 그거 사용해볼까 아까 키가 뭐였지? 근데 키가 원래 뜨는데 안 뜨네 올라가볼래? 올라가볼래? 내가 건드려야 되나? 내가 건드려야 되나? 밟아도 되니? 밟아도 되니? 뭐지? 여기로 올라가볼게요 거기 있어봐 아 여기서 하나 뽑아와 여기서 뽑아와야 되네 일로와 저 빛을 뽑아서 저 밑에 있는 애한테 넣어야 되나봐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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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들이렴 쫓아내는 건가? 제스쳐 해봐 왜 안되지? 제스쳐 슉 이렇게 지시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되나 뭐야 왜 안돼 일로와봐 왜 안되지 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거구나 아 햇빛을 가려 일로와 따라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저기 뭐가있나봐 됐다 올라가자 눈맞춤 귀엽네 그만 어서와 눈맞춤하네 눈맞춤 잠깐만 또 문제가 생겼는데 아 쟤를 더 끌고와야 겠다 일로와봐 아 이게 끝인데 이게 끝인데 뭐지 내가 점프를 못하는건가 아 아 쟤를 더 뒤로 더 보내야되나 한번 더 해야되나봐요 가자 뭔가 한번 더 해야되나봐 뒤로 더 갈 수 있으려나 뒤로 더 갈 수 있으려나 햇빛을 두개 다 가리는게 맞나봐요 햇빛을 두개 다 가리는게 맞나봐요 안움직여요 이게 끝이에요 아 아 반대로 아 오케오케 아 잠깐만 이러면 못올라가잖아 적당히 기다려 나 올라가고 나서 한번 더 해줘야돼 알겠지 그렇지 아 이제서야 불었다 으 징그러 됐다 따라와 오 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꺾여있던데도 저게 저렇게 되는거면 엄청 큰 해삼 이라는건데 좀 해삼같이 생겼네요 생긴거 해삼처럼 생겼어 아 조금 걸렸네요 게임중이라서 오 역시 배경 너무 예쁘다 시원시원하네 어두운데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다 ared 로보트 있다 일로 어디있어 음 그러니 5 으 으 올라갈 수 있으려나 높이가 높이가 되려나 으 으 으 으 아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아 점프 점프 오 되네 점프 오케이 에이 따라오렴 아 점프력 진짜 좋다 으 으 물건을 올려놔야지 될 것 같은데 으 올라가 볼까요 으 어떻게 생겼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고 으 으 으 아 여기는 올라올 수 없어 으 Theater 으 으 으 요소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기다려오기서 갈게 아 근데 이거 밧줄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쪽이 없는거 같애 저기부터 해결을 해야되네요 내가 그냥 일단 타볼게요 무게가 적당히 맞춰지려나 오 오 오 잠깐만 아 안되네 알겠다 알겠다 너를 이쪽에 올려놓고 내가 저쪽 밧줄 타고 올라가는거 같애 그게 맞나보다 어디서 기다려 좀만 기다려 오 일로와 이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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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무이 어디서 기다려 그렇지 어디서 기다려 쟤는 가벼워서 그냥 다 올라가지 그냥 다 올라가지 네 생긴것만 봐도 가벼워 보여요 근데 아 아 아 굿보우이 잘했어 굿보우이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내려줘 오케이 오케 이쪽 궁금하니까 이쪽 잠깐 가볼게 아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아 아 아 아 아 따라와 와 하나하나가 다 캡처 장면이 여긴 야 이거 배경하면 여기도 나오겠다 근데요 저 멀리 있는거 되게 수선 같지 않나요? 느낌이 뭔가 가스행성이 저런 느낌으로 생겼잖아 가스행성 가스행성 느낌 나 저거 큰거 그쵸? 줄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줄처럼 생겨가지고 소리 장난 아닌데 불이 어딨지? 불이 어딨지? 불이 어딨지? 아 아이고 쟤는 저 위에 계속 있는건가? 행동 패턴부터 먼저 보고 움직여야겠네요 행동 패턴이 어땠나요? 행동 패턴이 어땠나요? 두 친구 한바퀴 도나요? 아니면 계속 저 위에 있었어요? 계속 위에 있었어요? 내가 올라오면 움직여나 본데 제가 뒤돌아볼 때 여기 숨었다가 아 아 아 잠깐만 아니지 너를 어그로를 너는 뭐하는 데지? 어그로를 제가 끌어야 되나 본데 어그로를 제가 끌어야 되나 본데 잠깐 숨었다가 아 한번에 점프를 못해서 이걸 이걸 피지컬이 이게 피지컬 문제 때문에 생기다니 들어가 다시 다시 이번엔 할 수 있어요 올라와 있어 너 왜이러나 바보같이 왜이러나 왜이러났지? 내가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떼버렸네 미안 미안 나 못난 주인을 용서하렴 한번 쉬고 들어가자 일어나지마 절대 일어나지마 오 오 거기 있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 어떡하지? 안돼 따라오기를 못했어 따라오라 해야되는데 따라오라고 해야되는데 아 미안하다 나 이번에는 살려줄게 미안해 미안하다 일단 들어가있어 자아 난 나와있어 들어가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나 엄마한테 다행이다 나 따라와 빨리와 빨리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아 됐다 아 Y를 두번 눌러가지고 진짜 Y를 두번 눌러서 깜짝 놀랐네 근데 한번 작업이 끝나고 나면 쟤는 계속 자리에 앉아있는다 따라오면 되는데 부를 때까지 또 지하로 내려가나? 꼭 지시를 해줘야되요 따라오라고 와 점프 지하에도 지하에도 나무가 살고있네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별로 없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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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싫어해 물 싫어 가지말자 물을 싫어하네 그렇다는건 물을 건널 수 없다는거네 기다려 거기 기다려 거기 내가 태울 수 있는걸로 가져올게 땜목을 가져가야되겠네 고양이네 고양이 강아지보단 고양이 쪽에 가깝네 비용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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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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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서 아니지 그냥 수영해서 가져가는건가 아하 아하 아 나는 수영하고 쟤는 저거 타고 가는거대 가만히 앉아있어 귀여워 완전 귀여워 약간 줄타는 모션이 어색하네 그래도 잘 만들었다 오 일단 물이 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움직이네 그렇지 이번엔 반대로 움직이네 내가 나중에 가고 얘가 이 라나는 점프력이 부족합니다 아니 올라갈 필요 없지 따라와 여기 앞에서 일단 가볼까 아 물을 막 빨아들이네 그 다음 아 수영을 해서 간 다음에 고양이를 위해서 물을 빼야되는건가 아 근데 얘는 아닌데 얘가 아 아 일단 저기 땜목도 있을거 같으니까 물을 줄래 기다려 기다려 뭔가 가져올 아 아니네 잠깐만 어 어디가 어디가 어 그냥 수영하니까 알아서 넘어가지네 뭐야 이쪽으로 가 저기서 빼야돼 저기서 쟨 점프가 되니까 상관없잖아 쟨 쟨 쟨 쟨 쟨 쟨 가서 떨어뜨려 줘 키에러 일본어에 약간 절여져서 그런가 키에러? 그러면 사라져! 이걸로 생각나 자꾸 아니 왜 언어를 그런걸로 만들어 놔가지고 ㅎㅎ 자꾸 사라지라고 하는거 같애 점프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어? 반대편에서 열어야 되네 바닥이 있나? 거기 있어 저거 인형 있으면 갖고싶다 까만색이어도 갖고싶게 생겼어 좋았어 반동을 이용해서 점프 그렇지 그렇지 잘 따라오네 자 빨아들여 쑤 쑤 따라와 점프 되게 정글같다 지하세계인데 정글이 존재하네 아닌가? 지하가 아닐수도 있어 햇빛 들어오나고 보면 지하가 아닌거 같아 우거진 숲 우거진 숲 이정도 왜 안부서지 왜 안부서지지? 부서져야될텐데 부서져 부서져 아 밑으로 들어가야되나? 얘가 못내려오는데 야 밑에서 뭘 할수있나봐요 일단 가볼게요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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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이미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올 수 있으려나? 못가지? 그치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반대편으로 가서 뭘 가져와야되나? 이 맵은 이 게임은 맵을 벗어나서 가야돼 뭐가 있어 맵을 벗어나면 뭐가 있어 일단은 슈우우쩈후 점프 그렇지 점프 위쪽에 뭐가 있나? 점프 와 이중점프 ACT! 잘못 눌렀다 아이고 점프를 두번 눌렀어요 점프를 두번 눌렀어 다시 위쪽에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른쪽 점프하고 올라가고 하나 둘 하나 점프 오 그렇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아 아니지 아니지 줄을 잡으면 안되지 설마 저 높이에서도 부서지나? 아 아 되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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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없어야 니가 올테니까 기다려 계속 계속 눈 맞춤하고 있어 이렇게인가? 아 오케이 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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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리와 봐 올 수 있나? 못 올 것 같은데 물이 더 빠져야되나? 아냐아냐 잠깐만 이게 물이 다 빠진건가? 이 상태는 올 수 있나? 안되네 안되네 잠깐만 그러면은 물이 더 빠지지 않는다면 아 아 이 밑에 공간을 보아하니 저 친구가 점프를 한 번 더 못하는 것 같은데 뭘 가져오는게 맞나보다 아 아 아니 이거 왜 왜 죽는거지? 적당히 물을 빼고 뭐지? 맞네 맞네 물 좀 올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렇지 뭐가 있을 줄 알았어 최대한 물 내리고 최대한 물 내리고 가자 어 근데 나중에 물 어떻게 올리지? 아 저쪽으로 한번 이동시켰다가 내가 또 두 번 움직여야 되네 두 번 움직여야 되네 두 번 움직여야 되네 한 번 해결되는게 아니라 두 번 움직여야 되나봐요 두 번 움직여야 되나봐요 두 번 움직여야 되나봐요 두 번 움직여야 되나봐요 아니 잠깐만 자신의 지표로 나무 팔자를 올라.. 가지고 갈 수 있나 bitcoin ih. 외국 let's move squared 올라 보 practiced 사회 나 들 world 순서를 잠깐 생각해보자 어? 여기는 얘가 건너갈 수 있으니까 상관없나 보다 내가 점프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얘는 상관없어 저 친구의 점프력을 잠깐 잊고 있었네요 누나를 뽑아 가자 어 무비 아니었구나 혼자서 어딜 그렇게 가니 혼자서 막 달려가는데 옛날에 떨어진 것 같은 우주선이다 과거의 우주선 발견 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와 뭐지 저건 옛날에도 쟤네들이 침략을 한번 했었나? 침공하러 왔었나봐 침공하러 왔었나봐 아니면은 이미 고대 문명이 원래 저거였을 수도 있고 태초에 우리 조상이 저 사람을 숭배하기 때문에 재물을 바치지 않아서 침략을 해온 건가? 색감이 바뀌었어 그래 아까 찾았던 열쇠 그래 아까 찾았던 열쇠 침공하러 왔었나봐 침공하러 왔었나봐 잠깐만요 소리 괜찮다고 했지 특정 부분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나머지 소리는 괜찮은데 옛날에 발견했던 우주선 와 되게 크다 이 우주선 진짜 크다 뒤에 배경까지 생각하면 엄청 큰데요 뭐야 밑에 해골 해골? 해골 있어 해골 죽은 흔적 꺼 봐 따라와 좁은 틈새는 다 해결해 주네 신비한 분위기 이거 문양 아까 아까 벽화에서 봤던 문양인데 선대 문명에 그려진 그림 뭐를 의미하는 걸까 놀이터도 있고 뭐야 이거 설마 아파트인가 우주선 속에 도시가 있나 도시였나 불러도 대답이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오 괴물 있다 이거 가서 켜볼래? 빛은 빛을 싫어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싫어하진 않네 그렇지 그렇지 이리와 순발력 순발력 순발력으로 올라가서 내려줘 순발력 너무 조용하니까 얘도 조용히 얘기하는 거 잘 만들었다 따라와 운침한 분위기 뭐지? 지구에서 발사체를 보내네 지구에서 발사체를 보내고 있어 우리 행성으로 지구에서 발사체를 보내고 있어 그 모양 저 모양 자체가 아예 우주선 뭐야 뭐 그러니까 약간 제2의 지구를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행성이 바로 여긴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고 뭘까? 이것도 순발력인가 본데? 일단 가 가있어 너를 그렇지 아 여긴 못 올라가? 아 밑으로 내려가는 거네 아 밑에 길이 없구나 아 밑에 길이였군요 몰랐는데 찍찍이가 알려줬어 아 아 아 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옮겨놓고 다리 옮겨둬까? 여기 볼까? 전류가 흐르는 물 아..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를 전류가 안 흐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저것 해볼게요 짠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건 많나봐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건 많나봐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건 많나봐요 전류가 흐르게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건너가지? 내가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저 친구를 일로 보내야 되나? 전류가 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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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반짝이는 친구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네 messed 유효 전류가 두개가 통해야돼서 이거 좀 내려줄래? 위로 올라가야돼 아니 잡아 그렇지 이제 올라가자 여기 탐험.. 우와 근데 진짜 크다 적당한 크기가 아니라 도시 하나를 일로 옮긴건가? 제2의 지구를 만드는거 아니면은 도시..어머 이거 뭐야 뭐야? 사람 애기를 안고있는 로봇? 아 여기 놀이.. 놀이방인가보다 애기들 돌봐주는 유치원 아이 보호소 같은 그런 곳이었나봐 저 로봇이 선생님이고 애기는 사람인거지 로보트가 봐주고 있었나보다 로보트가 봐주고 있었나보다 로보트가 있던 도시에 도착을 했다기보단 로보트가 있던 도시에 같이..아니야 같이 온게 아닐까요? 저건 그냥 AI 오 여기서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애들 아닐까요? 원래 행성 애들이 원래 행성 애들이 아니야? 아 여기를 창조한 사람들인가봐 우주선에 높은 사람들 오! 오! 저..맞네 로보트도 함께 온거 맞네요 네 번째 보세요 로보트 또 하나 오고 높은 고위직 3명 같이 온거 같은데 약간 연구가드? 그런거 아닐까요? 오 너 왜 안와 어서와 널 두고 왔네 빨리와 어 우주선이다 어 우주선이다 저게 뭐지? 응 로보트 로보트 움직인다 맞네 여기서 일하는 로보트였네 뭘까 이건 두 번째 키인가 팔찌 컨트롤 인컨트롤 이라는게 떴거든요 뭔가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얻었어요 약간 염력처럼 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팔찌니까 비상구 표시인데 아 탈출 우주선 이쪽으로 가면은 탈출할 수 있는 우주선을 타나봐요 구명정이라고 하네 우주선은 그렇게 얘기 안 엄청 커 아 봅시다 이쪽으로 가서 컨트롤하는 게 여기는 여기 컨트롤하는 게 여기는 어 근데 저 불빛 나오는 거 외계 로봇들도 같이 불빛 나오지 않아요? 설마 사람들을 구하고 간건가 사실 침략하는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인류를 다시 데리러 온 거 이게 뭘까 다리를 만드는 거 같은데 네 퍼링 가자 저걸로 조종할 수 있구나 저 끝에다가 놔야 되나? 아 알았다 알았다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되는데 다시 다시 아니 근데 이게 아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맞을라 계속 고정이 안돼서요 피지컬인가 더 가야되나 여기까지에요 점프 이거 맞나봐요 이거 맞는것 같아 이거 맞는듯 찍찍이 보내면 되니까 찍찍이가 저거 열 수 있었던가 저 위에도 뭐가 있는데 가봐 여긴 뭐지 아 이렇게 옮기고 기다려봐 여기에서 너에게 이걸 조종할 수가 있을까 안 되네 내가 이쪽으로 왔어야 됐나 내가 이쪽으로 왔어야 됐나 음 이게 고정이 되니까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온다 온다 빨리 달려 내려온다 좀 천천히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저 위에 올라가는것도 마찬가지일수도 찍찍이를 저 위에 올려야되니까 아니면 저게 움직이나 무슨 의미지 이게 오 오 오 잠깐만 타이밍 맞춰서 여기 가운데 가운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 높이가 자 다시 다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오 이건 좀 빡센데요 점프해서 들어간 다음에 찍찍이를 저기로 어떻게 보내지? 보낼 수 있으려나? 아니 그냥 아 내가 그게 다야 되는데 일단 머릿속에 그려진 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굳이 올라갈 필요 없는데 빨리 와 너부터 불렀어야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나? 아 쟤를 저기까지 어떻게 보내지? 올라가 봐 거기 올라가 봐 거기 올라가 있어 고양이로 뭘 해야 되는 것 같아 고양이로 뭘 해야 되는 것 같아 자 너를 일단 여기로 옮기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아 이쪽 막혔지 아이씨 아 너무 아 잠깐만 잠깐 다시 다시 전기를 공중에서 끊어야 되네 아 됐다 여기서 여기서 자 잠깐만 내려오는데 맞춰서 전기를 끊을게요 미안 미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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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나나따 따라나다딴 따안 아이고 아이고 아아 어 뭐야 저거 저대로 이제 알았다. 다시 세번째 3등 아 이제 알았다. 하나씩 깨닫고 있어요 알겠다 전기를 꺼도 움직이니까 자 타이밍 되면 물어뜯어 그렇지 다시 이거를 켜서 아 시켜 켜는거 안돼? 아 전기를 올려야지 전기를 올려야지 전기를 올려야지 뭐하는거야 전력을 올리고 넘어간 다음에 여기 맞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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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일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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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왜 안내려와? 내려오고 있는건가 어 내려오고 있다 아 아 그냥 그냥 점프가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부터 저장됐지 아 그냥 가면 되나? 중간에 중간에 잘 하다가 여기서 아 일단 그냥 가볼게요 그냥도 넘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아닌가? 높이가 안되나? 안되는구나 맞네 안되는구나 제가 내려올 때 타이밍에 맞춰서 뛰어야되네 자 가운데 최대한 빨리 달려서 갈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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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피지컬 가자 잠깐 다시 이게 맞나? 살짝만 앞으로 더 당겨야겠는데 다시 가자 이번엔 간다 이번엔 통과한다 여기 중간에 멈출때 너무 빨리 뛰었어 좀 먼거 같은데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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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뛰어 아 쟤는 저 높이가 되는구나 아 어 힘들다 좋아요 다음 다음 스테이지 아직도 바깥으로 못나가나? 약간의 피지컬이 필요해요 게임이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또 만났네 이걸로 조절을 하네 탑 따뜻함 오 대박 내가 생각한게 맞을지도 몰라 사람들을 데려간 이유가 구출하기 위해서 데려간걸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이 로봇까지 조정을 한다는건 같은편이었다는 소린데 침략의 느낌이 아니라 결말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내가 머신을 조정할 수 있다는게 이런식이면 아까 그 로봇 문어로봇 그것도 조정할 수 있을듯 괜찮아 괜찮아 안빠져 무서워하지마 날 믿고 이리 오렴 어서오라고 겁먹지마 무서워 오 오 우와 우와 너무예뻐 그러게요. 밤이 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크다. 고래 크기만 한데. 고래보단 작을지도. 너무 예쁘다. 저렇게 별이 쏟아지는 하늘 보고 싶다. 산골 이런 데 들어가면, 강원도 산골 같은 데 가면 저렇게 별이 엄청 빛나는 거 볼 수 있다던데. 다른 섬에 도착했어요. 여긴 뭐지? 게임에서 나는 소리인가? 뭔가 엄청 삐용삐용 소리 나지 않았어요? 사이렌처럼 비명 소리. 애기 비명 소리. 게임에서 난 거죠? 난 밖에서 이 시간에 누가 소리 지르나 했어요. 허어. 허어. 이거 아까 그 물고기 뼈대인가? 아, 여기서 나는 소리구나. 너무 멀리 온 거 아닐까?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까? 아까 보니까 사막 쪽이던데. 눈처까지 가야하나? 어어. 여기에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와 있는 거니? 오! 어서 가. 눈빛으로 제압해! 날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렇지. 눈빛으로 제압하고 있어. 기다려. 어,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이제 올라갈 필요 없었는데? 눈빛으로 제압해. 찍찍이도 들키면 안 되는데? 찍찍이는, 찍찍이도 들키면 안 되는데? 아! 와, 이거.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너무 피지컬인데? 괜찮으려나? 저기요. 반. 잠깐만. 아, 이쪽으로 다시 못 돌아가네? 저거는 굳이 필요... 아, 내가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이렇게 온 거구나? 그렇다면? 쟤를 저쪽으로 끌고 가. 찌찍아, 니가 정말 똑똑하다면 반대로 돌아오겠지? 오! 쟤는 안 들키나 보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 오, 다이어트 했다, 됐다. 따라오렴. 오! 로보트 발견! 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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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러 온 건지... 아니면... 의도를 알 수가 없네. 헐! 아니면 실험체로 쓰려고 가져갔을 수도 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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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줄래? 아 누구다 분명히 자기들이 살 때는 여기가 멸망했을 텐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실험.. 실험했.. 으으으! 아.. 이게 무슨.. 한 번 숨었어야 됐네요 아니 이거 안 움직여 야야야 야야야 제발 이거 코드가 빠졌어요 코드가 빠졌어 코드가 왜 안 움직이나 했네 응? 가자 오우! 무서워 뭔데? 다 뭐라 할까? 숨을 수 있나? 아 죽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발.. 음.. 저게 멸망시킨 원인 아니었을까요? 저.. 외계 생명체.. 외계 물질이? 왜냐면 뭐.. 개발하다가 아 여기.. 어우 느려 아 그냥 느려지는 구간이구나 가자 저게 실험에서 나온.. 뭐.. 외계 물체일지도.. 나 뭔가 무서운데? 니가 여기 한 번 가볼래? 어 뭐 아무것도 아니냐? 아 맞네 아 맞네 나 잡아먹는 애였네 맞네 맞네 여기 인류를 멸망시킨게 저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여기 위에 올라가면 되나? 이렇게 점프하는 건가 보다 줄 타고 저 뒤로 가야되나 내가? 저 뒤로 가야되나 내가? 줄이 있는 걸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어 나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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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뭐 있다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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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하는 거 있다 아.. 그렇지 자 어떤 걸 조종할까요 너는? 저 녀석을 죽이면 되네 그래서 아까 앞에 보여준 거구나 어.. 야 이거 조종하기 진짜 어렵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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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네 어.. 하나.. 하나 더 있네 오..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여야 되나보다 조절하기 은근히 어렵네 이 위에도 있나? 이 위에 지도 있다 너를 여기다가 그렇지 퍼펙트 오 방향 조절이 은근히 확확 움직여서 점프하는 게 더 빠른 것 같네 따라와 가자 로봇이 좀 탐난다 잘 만들었어 귀여워 벽화 그림이네 그 벽화 그림이랑 연관성이 있는 그림인가 봐 이게 스토리 라인이네 시크릿 샤인 파인딩 시크릿 샤인 어 근데 이거 죽을 것 같 죽을 것 같다 했더니 진짜 죽었네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 여러분 오히려 좋아요 쇼컷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오히려 좋아 빨리 가... 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군요 끝난 줄 알았더니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였어요 나는 다 보고 나서 그건 줄 알았더니 아예 처음부터였어요 아예 처음부터였어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 벽화 아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위에는 다시 안가도 되겠는데요 위에는 다시 안가도 된다 저거 먹은거 같은데요 반짝이는거 없어졌어 아 안가도 되겠지 느낌이 무서워 아니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들렸다가죠 혹시라는게 있지 일단 한번 들렀다 갑시다 차라리 저 드론으로 고양이를 달아서 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건 없나 그런 느낌이면 조종하기 훨씬 쉬울텐데 그렇죠 어 아닌가 아 맞네 안가도 안가도 됐었던거네요 또 뛰어내릴 뻔 또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또 죽어서 또 난리 칠뻔 아 배고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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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점프해도 되겠구나 오 여태까지 뛴 것 중에 제일 멀리 뛴 것 같은데 찍지가 오 바닷물 색깔 되게 예쁘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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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태우러 어 위에 먼저 가야되나 잡는거 없는거 보니까 위로 먼저 가야되나보다 위에가 먼저인가 봐요 저 불가사리 모양 되게 곰돌이처럼 생겼다 보이세요 저 벽에 붙어있는 불가사리 뭔가 곰돌이 모양 같아 여러분 그 이 막 묘한 바닷소리나 이런거 다 들리세요 막 발맹이 끼룩끼룩 거리는 소리도 다 들리나 아 들려요 아 반대편에서 가져가야되네 밀어야 되는거였나봐요 가자 바닥을 만들어주면 점프할 수 있겠지 어 뭐야 가자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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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저쪽에도 가져가야다 아니 내려와 무겁잖아 저 앞에가서 기다려도 되는걸 저 앞에가서 기다려도 되는걸 굳이 타야되겠니 타야되겠어 귀여우니까 봐준다 넌 귀여우니까 따라와 어 이거 좀 내려줘 점프 떨어뜨리는 속도가 좀 늦었다 피곤하니 피곤하니 어 아니 이게 뭐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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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뭐 이정도 마치 따라오라는듯이 잠깐만 이게 두번째 이게 세번짼데 어 어어어 어 어 일단 너를 저쪽에 데리고 가도 되나 드론 한테 안걸릴.. 괜찮은가? 안죽으려나? 아.. 아.. 됐어 일단 올라가고 여긴 안 들키니까 어떻게 해야되지? 먼저 옮기고 올라가야겠다 일로 와봐 너는 여기 있어 어쩔 수 없지 아냐아냐 아냐아냐 올라간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가고 드론을 조종하면 되니까요 드론 이 자식 넌 내꺼야 끝 빰빰빰 이건 어디거지? 올라올 수 있니? 오 됐다 일단 너가 너가 저기로 올라가야 돼 너 이리와 그냥 살짝 여기 여기 아니 여기 내 옆에 쓰는 거니? 여기 거기 있어 자리 잘 지키고 있어야 돼 됐어 가자 계속 조종할 수 있으면 좋으렴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분 넌 점프력이 되니까 뛰어올 수 있겠지? 자 빨아들이고 나를 뽑아버려 빠숭 빠숭 으아악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죽는 건 여전하구나 진짜 어처구니 없게 죽는 거 봐 그 다음 아직 두 번째까지 밖에 못 찾은 거 보면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리네 앞으로 두 시간은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쓰다듬어 주고 이 앞에서 앞에 가서 이 앞에서 앞에 가서 음 물을 빼고 타이밍 맞춰서 갈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 깊이 깊이까지 관찰하네 오씨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흠 눈빛 발사하는 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거? 기력을 흡수하는 건지 눈빛을 발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을 다시 채우면 뭐가 이득이지? 어떻게 안지? 일단 저 위에 못 올라가는데? 일단 저 위에 못 올라가는데? 저 위에 못 올라가는데? 그 위에 못 올라가는데? 저 위에 못 올라가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얻을 수 있는 거? 아! 여기 통나무가 있네 비켜! 오! 이렇게도 갈 수가 있나? 이렇게도 갈 수가 있나? 진짜 무서워 짱 무서워 아니야 중간 이거 아니야 저 고양이 데려가는 것도 일이네 저 고양이 데려가는 것도 일이네 아니야 아니야 물 좀만 더 빼야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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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조금만 더 빼자 니가 좋대 물 살짝만 더 빼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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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이따가 가자 조금 이따가 가자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가자 굿 굿굿 이러면 올라갈 수 있겠지 따라와 한번 흡수하고 뽑아버리고 따라와 따라와 딱 중간 정도 온게 맞는거 같아요 확실히 날씨가 안좋아졌어 미안 와 로봇들 진짜 크다 뭐야 이게 몇대야 엄청 많아 패드에 진동이 장난 아닌데 다 어딜 가는거지 반대로 가는데 왜 저기로 가는거지 왜 저쪽으로 가는걸까요 아직 더 수색중인건가 아직 더 수색중인건가 근데 얘는 밥같은건 안먹나 어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야하는건데 어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야하는건데 그렇지 뭐지 이 뒤에 따라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 그 포켓몬중에 쥐 포켓몬 있는데 꼬랫인가 뭔가 꼬랫 같기도하고 이렇게 주둥이만 튀어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뭐 다니는거나 이런거 뭔가 꼬랫 느낌도 나는데 와 물표현 근데 너무 잘했다 지금 비치는거 보이세요? 물? 다 비쳐요 이거 어 그런소리난다 아닌가 로보트다 그럼 저쪽볼때 얼른 올라가자 얼른 이거 끝나고 점프 아이고 좀 기다렸다 갈걸 기다렸다가 가도 되는데 너무 급했다 너무 급하게 갔어요 저기 밑에 숨는 데가 있는데 드론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숨어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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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어디에 쓰는 걸까 더 높은 곳을 가봐야 하나? 음 이걸 끊을 순 없네 뭐지? 음 더 위로 올라가야 하나? 더 위에 뭐가 있나? 아닌데? 공격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격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격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넘어갈 수가 있나 너무 성격이 급하면은 또 떨어져 죽을 거 같아가지고 어 됐다 됐다 아마 저쪽에서 뛰어내렸으면은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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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 저 저 전선 전선 전선도 전선인데 어떻게 올라가지? 저 로봇을 밟고 올라가나? 고장 낼 수가 없어요 공격을 안해서 아이고 아까 저도 잘라보려고 했는데 공격키가 따로 있는 로봇이 아니라서 안 눌러지던데 고양이 탈 수 있나? 고양이 탈 수 있나? 태워볼게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태워지나? 봐봐요 봐봐요 공격을 안하잖아 이거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고양이를 태워보자 올라가 지나? 안되는데? 고양이도 안 태워지는데? 내 발밑에 서기 때문에 내 발밑에 서기 때문에 나도 태워져 야 그게 되는 거라 드론은 움직이는 것 밖에 안 돼요 다른 기능이 없어요 아예 다른 기능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밟고 올라가기도 안되는데 밟고 올라가기도 안되는데 일단 이쪽에 와서 저거 아니네 저거 내가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긴 못 들어가고 어떤 키를 눌러도 이건 아무것도 안되고 밟고 올라가는 것도 안되고 뭘까 밟고 올라가는 것도 안되고 밟고 올라가는 것도 안되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보면 뭐가 있나 아니네 아니네 드론의 일로 못 지나가 드론의 일로 못 지나가 아니 아무것도 안되요 이것밖에 안되요 얘는 키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손을 떼면 얘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약간 그게 안된다니까 봐봐요 봐봐요 보여줄게요 자 고양이는 내 다리 밑에 쓰거든요 자 기다리라고 해봅시다 이건 바닥에 앉는 거예요 이봐요 고양이를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 말 아니야? 무슨 말이야? 로봇 위에 그러니까요 로봇 위에 올라가려면 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올리라고 이게 되나? 아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라가 지네? 고마워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걸로 잠깐만 고양아 우리 전선 끈으로 가자 맞네 고양이 태우는 거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나는 나는 저는 고양이를 밑에 건다고 생각한 거예요 위에가 아니라 아래 아래 이렇게 인형 뽑기처럼 아시죠 전 자꾸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네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올리라는 거야 계속 그 생각을 했어 죄송해요 줄 끊었다 너 여기 여기 있을래?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에 전환을 못했네요 발상을 바꿔야 되는데 발상에 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한 방향으로만 생각했어요 너무 한 방향으로만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욱했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랬네 이리와 죄송합니다 진짜 딱 한.. 인형 뽑기 딱 봐도 인형 뽑기 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아까 공격도 밑에서 하고 그래서 난 그것만 생각했어요 손가락 지정하는 새끼 원래 하나 하면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저 젤다 할 때 보셨잖아요 하나를 알려주면 다른 하나를 까먹어요 여러분들처럼 그스그시라고 이런 점이 닮아서 어떡하나 뭐야 여기 아까 그 거미가 사는 곳인가? 무서워 무서워 이쪽으로 가지 말고 밑으로 가자 기다려 가서 가져올게 와 무서워 어? 으어어 우와해섯 우와 marshet 잠깐만 여기까진 못들어오겠지? 드로워 일로 와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너를 너를 여기다가 이리 와봐 여기 서 봐 니가 저 아이를 조정할 수 있어 내가 쟤를 끌고 다시 올게 이리 와봐 됐다 눈빛을 보내 주파를 던져 눈빛을 보내 난 넌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체면을 걸어 넌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체면을 걸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잠에 빠진다 저 고양이가 날 도와주는 거면 이 모든 생명체의 대장이 아닐까 저 고양이가 아니면 사실 저 고양이가 실험체였던 거야 저 사람들의 실험체였는데 유일한 성공작인 거지 나머지 애들은 기괴하게 변했지만 저 아이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야 저 고양이가 실험체였는데 그런.. 징그럽다 근데 바퀴벌레 같아 어찌 보면 이게 형체가 제대로라고 보기도 어렵죠 고양이 모양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숲석을 보면 고양이 같은데 우와 이건 뭐야 또 혼자 간다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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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여기도 캡처하면 예쁘겠네요 이게 훨씬 깔끔하겠다 배경화면으로 궁금하 점점 계속 금방 캡처 캡처 빛이 올라오고 있어 해 뜬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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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 왔다 아니요 엔딩 아니요 아직 지도 조각 남았어요 잠시 여행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감상하라는거지 이 게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임을 많이 해야해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린이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본체에 가까이 왔어요 약간 벨코즈 같기도 하고 뭔가 이일아가 이름은 맞겠지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사막까지 왔어요 여긴 숨을 공간이 많은 거 보면 로봇이 많이 나오겠네 뭐가 지나갔어 무슨 생명체가 지나갔는데? 저 색깔 있잖아요 저게 나중에 패턴을 말해주려나? 아이고 위에 있어도 들키는구나 어떻게 가야 되지? 끝자락이 있어야지 안 보이나? 너무 가까이 갔을 수도 있어 다시 해볼게요 맞는 거 같은데 너무 급하게 기계라서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건 좋네요 어떤 게임이든 소리에 민감해서 좀 더 빠르게 달릴 순 없는 건가 이게 최고 속도라서 또 도착 또 도착 안으로 들어가서 도착 뭘까 아 저기에 벌레가 있었네 눈을 갚네 나 저기 가있어 거기 있어 내가 빛을 없애줄게 내가 빛을 없애줄게 저거를 누르게 만들고 아이고 아이고 점프 잘하다가 이게 무슨 잘 나가다가 꼭 뜬금없이 죽는 거 아아 너 저기 있어야 되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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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우! 미안 너가 앞으로 가 피곤한가? 왜 이래? 답을 알면서 안녕 이 정도 거리면 되겠지? 아니네? 더 가까이 가야되네? 도와줘 다시 밖으로 유인을 하고 점프 점프 올라갈테니까 기다려 다시 다시 전력을 공급해 뭐야 뭐야 올라가 됐다 점프로 이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려나? 불러면 올라올 수 있나? 아 널 데리고 갔어야 했구나 아 널 데리고 갔어야 했구나 흫 이마 무이 이마 오라이 무이 미안 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오라이 아구아구 아냐아냐아냐 오 친절하게 내려주고 오기 누군가 따라오라고 남 올라갈 수 있니? 그렇지 불러봐 이쁘 내려줘 이걸로 올라가요? 아니야 내려 내려 잠깐만 다시 올라갔다가 똥개 훈련시키기 너 같이 올라와야 되는구나 이리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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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눌러야지 다시 올라가서 널 불러야 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걸릴텐데 아 겁쟁이 저 끝에 서있으면 안걸릴 것 같은데 누르자마자 아닌데 누르자마자 타야되나? 애매한데 애매한데 야 이거 줄 잡아 줄을 잡아 줄을 잡아 줄을 잡아 잡아 줄을 잡아 잡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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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 죽네 아 죽네 아 아 이거 타이밍 맞잖아 둘이 있을 때 저쪽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아 뭐지? tell me tell m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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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누르고 올라간 다음에 너를 누르고 올라와 그렇지 이렇게 가야겠다 한 턴 쉬었다 가자 됐다 침착해 급하지마 도착하고 누구만 안되기 때문에 자 다음 오 점점 복잡해진다 바운드 열고 닫히고 이리 와봐 너가 이걸 누르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남겨두고 오는거야 아니지 어떻게 해야되냐 아 밑에 숨었다가 올라가면 되겠구나 아냨아냨아냨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너 왜와 왜와 왜 와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왜 그 와중에 내가 잘못 눌렀어 나름 잘했는데 미안해 아냐아냐아냐 어 어 자 다시 닫아 어 어 어 어 큰일 날뻔했네 큰일 날뻔했어 오케이 조종하는거 어 땅땅 오 아 아 아 이러면 어서와 아 안되네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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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이무위 어서와 점프 그렇지 이제 쟤도 좀 버거운가 본데 높이가 뭐지 뭔 소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꺼 저걸 꺼내야 되는데 전기를 먼저 끊어야 되는데 보자 스위치가 바람에 뒤로 밀리고 그런게 아니네 아이야 아 고양이 너 여기 있어봐 여기서 기다려봐 따라오는데 딜레이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생각보다 세진 않은가 보다 아 잘 버티네 아 위에를 보는구나 손잡이를 빨리 끄고 도망을 가야되네 퍼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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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달리기도 안되는구나 잘했어 굿보이 잘 기다렸어 나 따라와 저 드론 사용해서 또 뭘 해야되네 일단 가지고 와야 되는거네 어 위에 좀 봐 으아아아악 그렇지 일단 고향아 가자 야옹이 올라타 자 간다 아이고 아니 뭐야 고양이 날아가네 일로 가는게 아닌가 고양이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위에 길 위에 길이 뭔가 아까 저 위에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위로 가는길이 있다 오우 이쪽으로 가는길이 아닌가봐요 오우 너무 종이장같아요 날아가는거 오우 됐다 기다렸다가 고양이를 태우고 오 근데 저 위에를 어떻게 가야 되지 위에 타이밍 잘 잡을 수 있으려나 위에 타이밍 잘 잡을 수 있으려나 잠이 타고 잠이 타고 잠이 타고 기다려봐 uden degradation 위 위 3 오 타이밍 너무 어렵다 저거 전화가 없어 기다리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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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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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끌 수 있냐? 내가 일로 와야되네 기다려 내가 이제 간다 간다 잠깐만 가면 드론 조절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고양이는 옮겨놨는데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될까? 아 여기 있다 여기 뭐 있다 전기를 끄고 전기를 끄고 전선을 끊고 됐다 됐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가면 된다 전기가 다 끊어졌어 굿 위에가 전기를 끄는 버튼이었네요 잘 끄고 잘 끄고 잘 끄고 이제는 다가가 다가가 어 근데 태양이랑 행성이 두 개가 있었네 지금 보니까 태양은 따로 있고 행성은 따로 있네 밤에는 분명히 저거밖에 안 보이는데 어그로를 끌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들어가봐 어그로를 끌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잘 수가 없네 아니야 기다려봐 이건 조금 어렵다 애초에 고양이부터 보내야 되는데 거리가 저기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올라가라는 표시도 못하겠는데 여긴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봅시다 고양이만 나갈 수 있는데 어그로를 끈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어그로 한번 끌어볼까요 다시 오 진짜 모르겠다 음 화면이 여기까지 밖에 안보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상호작용 뜨는 건 없고요 여기 들어가는 건 맞는데 뭔가 뜯어내고 이런 건 없어요 점프를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살짝 보였는데도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뭘까요 여러분 머리를 굴려봅시다 음 로봇이 저기 있어도 뭐 뭐 키가 따로 안 뜨는데 뭐 키가 따로 안 뜨는데 뭐지? 같은 것밖에 안 되는데 뭐 고양이를 죽일 순 없는데 고양이를 죽일 순 없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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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수 있나? 부실 수 있나? 아닌데 아! 이거 나가서 아닌데 어? 뭐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닌가 밑에 지나가는 건가? 아 아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뭐야 여기 공간 안 보였어 지나가는 구간이구나 감사합니다 저 밑으로 수그려야 했던 건데 저도 고양이만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아이고 너무 늦었다 빨리 왔어야 했는데 다시 방법을 알았으니까 할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고양이가 내 옆으로 따라왔어야 했는데 근데 고양이 저기 남겨두고 오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고양이 저기 남겨두고 오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하지? 고양이들 어떻게 데려와야지 이거 자 로봇이 뒤돌때 오면 죽을텐데 내가 오그르를 끌어야 되나 이제 조금만 더 가까이 올까? 아! 잠깐만! 방법 알았어! 오케오케 방법 알았다 어 방법 알았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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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어... 이러면 어떡하지? 아! 큰일났다 아닌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죽어야되나? 이거 죽을 수 밖에 없... 아니 일단 가봐 이어서 가보자 고양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야 아... 아니야 고양이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니야 있을거야 기다려봐 있을거야 나 거의 기다리고 있어 아아아악 저기 점프를 못해 저기에 뭐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들켜버렸네 너무 빨리 갔다 고양이 너는 여기 있어 자 다시 아까 그 부딪히게 한 것처럼 고양이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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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야 너 여기 있어 거기서 기다려 기다리게 하지 말고 다시 굴로 들어가게 해야 돼 아 이거 컨트롤을 진짜 잘 해야 된다 아 방법이 아닌가 이게 아까처럼 부딪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 치치질 않는데 기다려 여기 있어도 제가 발견을 못한단 말이지 저쪽에 부딪히고 있으면 고양이를 어떻게 데려오죠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고양이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갈 수 있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안으로 들어가라야 아 미치겠네 내가 일단 가야 되니까 내가 일단 가야 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저 위에를 점프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달리기는 너무 느린데 여기도 안 들키네 아 이쪽으로 나누나 이쪽으로 나누나 이쪽에 벽을 부서줄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볼까요 저 스프레이에 숨기 한 다음에 어 이거 컨트롤 너무 어렵다 아 들켰어 아 할 수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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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만히 있어 알겠다 알겠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잠깐만 기다려 데리러 올게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뭐야 나 수그리고 있는 줄 알았던데 왜 죽어 이거 나 방금 왜 죽었어 방금 수그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나 뭐지 너무 가까웠나봐요 그렇지만 너무 옆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찍찍이 안 보이는걸 여기 찍찍이 안 보이는걸 다시 끌어야되네 아 씨 큰일 났네 어그로 다시 끌어야되네 기다려 기다려 어 저거 안걸리잖아 아 까비 너무 삐져나왔어 너무 삐져나왔어 너무 삐져나왔어 다시 여기 있어 아 좋았는데 아니 이거 컨트롤이 어렵다 일단 내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너무 빨리 눌렀다 기다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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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대기 탄 다음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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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중간에 한 번 더 둘러 멈춰봐 잘 달려 오고 있었잖아 아니 이게 고양이가 달려 오는데 한 번씩 딜레이가 있잖아요 한 턴 쉬고 뛰어오잖아요 누를 때 바로 나오는 바로 안 나오는 거 좀 킹받네 바로 나오면 좋은데 하하 좋았는데 이걸 늦게 누르네 몇 번째야 몇 번째야 이거 답은 정해져 있는데 피지컬이 부족해서 자꾸 죽어버린대요 피지컬 부족으로 이걸 몇 번이나 너무 빨리 일어났다 너무 빨리 일어났어 좀 더 오래 걸려 오지 침착하게 천천히 침착하게 천천히 침착하게 천천히 침착하게 천천히 잠깐만 제가 어떻게 움직이나 좀 볼게요 빨리 와 됐다! 아 됐다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자 중요한 건 여긴데 보면은 그저 어그로 같거든요 달리기 하면 느리단 말이지 고양이한테 어그로를 여기서 끌려고 하고 내가 도망을 가야 돼 자 간다 아 좋았는데 아 까비 조금만 더 빠르게 조금만 더 빠르게 됐다 여기 어그로 스테이지 여기는 어그로 스테이지였는데 아 아 어떡해 냥냥아 뒤에 뒤에 안돼 우리 찍찍이 찍찍이 어떻게? 찍찍이 괜찮아? 뭐야 이거 어떡하지? 난 찍찍이 구하러 가자 우리 찍찍이 난 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뒤는 이제 찍찍이 없이 하는 건가? 찍찍이도 잡혀 가나? 찍찍이 우주선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모래바람 점점 바람이 많이 부고 아 모래바람 모이 가까이 갈 수 있으려나 모래폭풍이 너무 심해 찍찍아 모이 아 모이 이름이 모이네 모이 모이 저 고양이 이름이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처음 들었네 아까 자기 인사할 때 자기 인사할 때 못 들었는데 모이였네요 모이 이름이 다시 진행되는 줄 아까 거기서부터 진행되네 체크 포인트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끊긴 부분부터 나오네 어 모이 어 모이 기다려 갈게 근데 꿈속이 자꾸 나오는거 보면은 내가 만들어낸 호상인가? 모이가?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게 모든게 다 꿈이었던거지 뭐지? 설마 엔딩이 아주 슈발 꿈인가? 뭐지? 흠 여긴 어디야? 누가 날 모래폭풍에서 데리고 왔나? 여긴 어디야? 사막에 있는 집인데 사막에 있는 집인데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저 로보트 본체 근처까지 왔는데 어 누군가 있네 어 누군가 있네 약간 촌장님 느낌인데 어 저기요 아니 자네 살아있었나 괜찮은가 아 제 몸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처음만 해 저 뭐라고 해야되지 뭐라 얘기하는걸까 저 길을 가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가야되죠? 저 길을 가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가야되죠? 모두 잡혀갔어요 대충 이런 내용인거 같아요 내가 설명을 해주지 내가 설명을 해주지 어 뭐야 이거?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주는건가? 어 맞네 노래 노래가 들려 이 문자를 외워둬야 되겠어요 저걸로 로봇을 조정할 수 있나봐요 근데 고양이가 엄청 많다 뭔가 뭔가 학교 선생님이었나? 저 할아버지? 뭐 이상한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를 발명을 했어 저기서 뿜어내는 소리로 음파를 잡아서 언어를 만들었다 이건가? 아 여기 뭐 해야되나 본데? 어 허주를 풀어야 하는 것 같죠? 음? 저기 올라갈 로봇을 제공해주나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까 그 파이프 노랫소리 음 음 음 음 저걸 작동을 해보라 음 음 음 음 움직인다 아 오케이 아까 저기 적혀있던 거 확인해봅시다 음 이걸 움직이려면 디귿 디귿 세모 디귿 디귿 네모 어 아니 이걸로 표시되네 잠깐만 아까 뭐 점선 있었던가? 옆에 건가? 아 디귿이 11점이야 이거 하나 기억해둬요 아이고 잠깐 어 아니 이걸로 표시되네 머리가 나빠서 흫 난 머리가 나빠서 적어야 돼 이렇게 그냥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적어가면서 할게요 일단 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모양이 일자 일자 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이걸 다 적어야지 세모 세 디귿 세모 네모 적고 세모 세모가 양쪽 점에 하나 이거는 점점 일자 그러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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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일 반려동물인가봐요 움직인다 이동수단인가봐 말인가봐 낙타 귀여워 잘 달린다 다리가 6개라서 그런가 달려 달려 쫓아오는 속도 장난 아닌데 아이고 아 잠깐 고개 숙인 사이에 아니 무슨 아니 잠깐 고개 숙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네 글쎄요 죽었을지도 아 눌렀잖아 눌렀잖아 살짝 늦게 눌러가지고 와 이거 진짜 1초라도 늦게 누르면 바로 떨어지는데 피지컬이 부족한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다시 아 진짜 미치겠네 받은 속도가 느린게 이래서 아 아 아 아 2대. 집중해 집중해 10대. 더 빨리 달려 어머 어떡해 가열됐어 뭐야 잡힌 건가 어떡해 우리 말 죽었어 불쌍해라 연출 장난 아니다 조금 버그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어떻게 가야될지 생각해보죠 가자 큰일 날뻔 했네 이거 타고 올라가서 도대체 저 큰 거는 몇 대나 있는 거지 여기에 일단 이거 필요한 거 같으니까 저 멀리 있는 드론을 쓰는 거 같은데요 아 이걸로 들어올리는 거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걸 드는 거까진 알겠는데 내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피 올라갈 수 있나 아 가운데 이러면 올리는 의미가 없잖아 아닌가 이건 필요 없는 건가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거 올라가는 요인구나 잠깐만 계단처럼 만들면 되겠네 계단처럼 되려나 높이가 너무 높은데 저 위에도 높아 보이는데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 같아요 아 안 되는데 그냥 이거 딱 여기까지 다시 여기에 올라가 자 잠깐만 올라가면 조절이 안 되는데 조정이 안 되잖아 음..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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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아 뒤로 나가는 구간이 있네? 이거는 필요 없는 건가? 점프해서 저희가 올라가치나?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 너는.. 너는 일로 가져가는 건가? 얘를 이쪽으로.. 아.. 알겠다 알겠다 저거를 이쪽에다 놓고 내가 올라간 다음에 어.. 이러면 못 나오잖아 이걸 옮기려고? 이걸 옮기려고? 완전 옮기고 점프 점프 아 된다 오케이 굿 점프 응 됐어 방금 피했어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오 난 아 알dar 어 잠깐 움직임 한번만 보고가자 이건 쫓아오는 것 같아요 어? 아닌가? 아 위에 올라갈 때 그런가 보다 위에가 아니라 아 자아 아! 달리기가 너무 느린데?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나? 뒤를 너무 빨리 돌아봐 너무 빠른데? 타이밍을 잘 맞춰야겠어요 이거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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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발 어느 타이밍요? 위에 올라갈 때? 뒤를 금방 돌아보는데요? 봐봐요 아까 두 번째 도전이 그런가? 위에 올라갈 때 봐야 되나? 아하 뒤돌아볼 때 난 또 올라가서인 줄 알았다 오 구? 이게 타이밍이구나 이거 뭐야 뭐야 이건 저건 뭐지? 저 우주선은 뭘까요? 저게 뭐지? 포인트 오브 노 리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타도 되는 거야? 아 본체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가 보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저 기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와 얼마나 높은 거야 얼마나 큰 거야 대박 진짜 크다 이거 생긴 거요 메이플스토리에 옥토퍼스라는 몹 있거든요 그것도 좀 닮은 것 같고 커팅시티에 나오는 커팅시티 몬스터랑 좀 닮았다 그것도 약간 이렇게 생겼다 동그란 머리에 눈알 여러 개 물론 이건 눈알 하나지만 너무 멀리서 뛰어서 떨어지는 줄 알았다 고작 이 맨몸으로 저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고작 이 맨몸으로 저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고작 이 맨몸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다시 달릴 준비 달려 들어가 오케이 여기서 만드는 거 맞네 맞네 실험.. 실험 동물인가 본데 실패하면 여기 갈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원래 동물인가? 저 동물 죽여가지고 어 여깄다 모이 모이 어떻게 모이는 통과했어 뭐지? 이 밑에 있는 애들 불량품이고 모이는 제대로 만들어진 고양이라서 그런가?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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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우리 찍찍이 고양이지만 찍찍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지 우리 모이는 고양이지만 나에게 있어진 찍찍이야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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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풀썩 쓰러지는거 아니냐? 누가 마취총 쏴서 잠든 줄 알겠다 아니야 좀 이따가 누가 독침쌌어 바로 기절 저기까지 올라갔네 숨막히는 순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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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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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는거지? 모이 저 안에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가두는건가? 모이 모이를 구해야해 드론을 써서 모이를 구해야해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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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얘가 죽는게 아니라 잠깐 멈추는거라서 자 자 넣었어요 뭔가 계속 살아나 내가 이 기계 위로 올라가야되나? 어떻게 올라가지? 너무 높은데? 어떻게 올라가지? 저 기계 안에 들어가야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그래도 움직이는 것도 같고 이거를 쓰는게 아닌가? 아니 이거 기능을 쓰는게 맞아요? 의미없는 의미없는건 없을거지 이정도가 최선인것 같애 잠깐만 그러면은 얘를 그냥 여기다 아 아니네 앗 위에 지나가는 길이 있나? 위에 지나가는 길이 없어요 오른쪽 위에 상자가 어딨어요? 이걸 그냥 밀어넣어야 되나? 아닌데 지금 얘가 빨아들일 수 있는건 얘밖에 없는데요? 아 얘가 계속 살아나오는데 얘가 계속 살아나오는데 얘가 계속 살아나오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를 넣고 잠깐만 아 이거를 넣고 아이씨 이거를 넣고 오 아 옷 제가 미는데요? 힘도 좋아 힘도 좋아 힘도 좋네 내가 머리를 빼야되나? 머리를 빼면 다시 기계가 다치겠지? 어 약간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 어 이게 드론 드론 넣은거니까 잠깐만 나 알거같애요 자 이렇게 하고 가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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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잠시, 잠시 멈춤이야 잠시 멈춤 이게 만든 거였어 아 이제서야 드론이 움직이네 오케이 굿잡굿잡 아까 위에 버튼이 떴네 아 이건 모이를 보자 누를 수 있나 얘가? 얘는 못 누르는 걸로 아는데 맞지? 위로 안되봐 됐다 오케이 이거를 저기에다 넣고 고양이를 빼내야 돼 두 개를 작동하는 거네요 이번에는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이거를 깔아들여서 다운 넣고 넣고 봄 봄 봄 봄 그리고 우리 모이를 떨어뜨려야 돼 떨어져! 됐다 괜찮니 모이? 모이 걱정했어 모이 네 다시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모이 기다려봐 모이 기다려봐 우린 전기를 꺼야지 갈 수 있어 그렇지 뭐야 왜 안돼 됐다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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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해 아아 한번만 클릭해 한번만 침착하게 운전을 해 핵 침착해 침착하게 안을 뭐야 뛰어내리 뛰어내리는 걸 못해? 가자 어 뭐야 끈 거 아니었어? 뭐지? 뭐 안 꺼졌는데? 위에만 꺼졌구나 다시 한 번 가자 올라가야 되네 같이 꺼지는 줄 알았더니 위에만 꺼지는 거였네 아이고 빡세네 한 번만 누르라니까 아 조절 어렵다 이거 패드라서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키보드는 훨씬 쉬울지도 이런 조작은 키보드가 더 쉽단 말이지 이건 아마 키보드가 더 쉬울 거예요 그치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어 아까 안정적으로 했잖아 어 잠깐 쉬었다가 그렇지 할 수 있어 과감하게 움직여 과감하게 패드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키보드로 해볼까요 올라가는 키가 뭘까 무슨 키로 움직여야 되지 뭐지 움직이는 키가 뭘까요 ASDW가 아닌데 이 키야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게 익숙해서 그런 거야 키보드가 훨씬 쉬운 것 같은데 고속도 조절하면서 고속도 조절하면서 키보드가 없나요 그치만 고속도 조절하러 그래도 고속도 조절하러 그치만 안됐어 아 어 아 이리 안 어우, 됐다. 어우, 힘들었다. 점프 뽑아내고 이런 곳에는 CCTV 하나 없는 건가? 아! 바로 뛰면 안 되네요. 아, 한 번 올라가고 뛰어야 되는구나. 바로 뛰면 되는 줄 알고.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아니네. 기다려. 너 거기 가는 통로 있어. 아, 그치. 뭐지? 여긴 어디야? 물인가? 뭔가 비치는 거 보면 물 같은데? 아니네. 완전 번쩍번쩍한데? 뭐지? 아기 소리가 들리는데? 응애, 응애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아기 소리도 들리는 거 같은데. 아닌가? 사람들 소리인가? 뭐야? 맞네. 약간 보스 베이비 생각난다. 보스 베이비 애기 이런 식으로 태어나거든요. 음, 여기서 애기를 만드는 거 같은데? 어?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이 된... 인... 사람들인 건가? 뭔가 모체가 따로 있는 거지. 이식해서... 사람을 복제시킨 거야. 복제 실험. 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복제 실험을 했는데 잘못 만들어진 거는 그러고 괴물이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건가? 뭐지 저거? 뭐야? 각자의 방해. 여기 뭐야?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갇혀있어. 어? 아까 그 우주선에도 비슷한 모양 아파트 있지 않았나? 아닌가? 아, 여기 뭐야? 사람을 기르는 거 같은데? 사람 공장 같은 느낌이예요. 안 들리나? 어? 저렇게 크게 소리 질러도 돼? 왜? 몰래 침입했는데... 혹시라도... 경비하는 사람 있으면 어쩌려고... 가고 있어. 모르겠어요. 납치가 맞는 건지... 근데 저 녹색... 액체가 아까 그... 괴물들 액체 아니야? 괴물 죽이고 나온 액체가 저건데? 저걸 먹이고 있는 거 같은데? 여깄다. 여깄다. 맞네. 그치 저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어? 뭐야? 어? 죽은 건가? 아, 점프하면 안 되는구나. 일정 높이 이상이면 죽나봐요. 아! 아, 스피드런이네.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 쉬지 말고 달려야 돼. 쉬지 말고 달려야 돼. 아, 진짜. goes to him. 좆 perfectly. compris. 보완할 수 있어요. 우아, 여기! 보완할 수 없고 본격 kilogram deductible 조actionschool 통 범", 안돼 오 잔인해 완전 잔인해 자 다시 아 잘했는데 마지막에 아깝다 아 반대로 앞으로 쭉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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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이라도 1초 1 2초 정도만 늦어도 잡히고 죽고 그러네요 이거 게임 인사이드 했었잖아요 제가 인사이드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색감은 다르지만 모르죠 근데 결말에 따라서 인사이드랑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어요 좀 더 평화로운 느낌이니까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원기옥? 원기옥인가 여기에 원기옥을 모아두고 있었나 저거 좀 눌러볼래? 고마워 고마워 헉 설마 아 우리 고양이 어딨어 자 야옹아 컨트롤 부탁해 아 무서워 잠가 참고 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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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 눌러버렸어 잘했는데 아! 두 번 눌러버렸어 내가 아! 아! 너무 빨리 알았어 너무 빨리 열었어요 마음이 급해 이 게임이 타이트하다는 거 알잖아요 가지각색으로 죽네 다시 갑니다 한번 쉬고 아! 점프에 점프가 왜 안 돼 달려가서 뛰어야 되겠다 미리 열어놔야지 굳이 닫을 필요 없으니까 왜 두 번 같이 눌렀어 두 개 같이 눌렀어 아이 진짜 미쳤나봐 끝까지 다 와서 왜 자꾸 다시 다시 어이가 없네 진짜 미쳤다 바보같아 진짜 바보같아 왜 죽는 거야 아! 이거 왜 안 닫지? 뭐지? 이거 왜 안 닫지? 다시 방금 닫았어야 되는데 아! 왜 거리가 안 닫지? 저거 들어갈 때 올라가야 되나? 설마 그런 미세한 타이밍이 있다고? 아 너무 빨리 열었다 이게 들어가면서 손잡이도 같이 잡아야 되나 봐요 아닌데 됐다 오 가운데 뭐야 저거? 아 너무 빨리 열었어 바보야 너무 빨리 열었다고 아 이것도 왜 떨어지냐 다시 됐다 깜짝이야 아 됐다 아 됐다 하 뭐지? 구시는 건가? 핵을 파괴하나? 오! 아까도 순서! 색깔별로! 피지컬이 많네 다음 아아! 손가락 아파요! 아아! 손가락 아파요! 연총 다 끝난 걸까? 무이? 어? 무이? 무이? 무이! 뭐야? 모든 기계에 핵이 멈췄어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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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 노래 불러준다 training ались être よく 오지? 노래에 반응하고 있어 다시 움직여 나쁘게 움직였던 애들을 착한 녀석으로 원래는 다시 공존했던 애들인가 보네 원래는 같이 공존했던 애들이고 착한 애들이었는데 가운데 있는 핵이 잘못 조정되면서 문제를 일으켰나 보다 와 와 모이 모이 살아났어 모이 살았어 와우 오 뭐야 이거 노래로 세상을 바꿨어 감동은 받았는데 요즘 눈물이 메말라서 나도 울고 싶은데 울고 싶은데 요즘 눈물이 메말라서 원래 눈물 많았는데 와 마을 사람들도 다 돌아왔어 뭘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점프를 할 거면 다시 올라가야 돼 올라가게 어 올라가 아 나 저 친구가 서있어서 못 올라가는 줄 알았다 점프를 잘못했네 모이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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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그래 원래 저런 로봇들이었던 거 같아 원래는 저렇게 같이 공존했던 게 맞는 거 같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로봇들을 만들었던 거 같아요 그 우주선에서 보였듯이 애기들 돌보고 그랬잖아 귀여워 아 귀여워 뒤에 안 돌아보시나요? 마을도 예뻐 마을 곳곳에 로봇들이 있네 그렇지 그렇지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 아까 거기 묘지 있는 곳으로 아니 잡혀갔던 거? 묘지 있는 곳으로 간다 대신에 모이랑 함께 한 명이 더 생겼죠? 모이는 좀 쓸쓸하겠다 같은 종족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원래 잔뜩 있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없잖아 좀 슬플지도 일단 번식이 안 되잖아 유일한 고양이라는 건데 새끼 고양이도 못 만들고 이거는 모이 같은 친구들이 잔뜩 있으면 비어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양이를 키워야지 모이도 나이를 먹을 텐데 아닌가? 나이를 먹는 동물은 아닌가? 모이가 가족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 지도 다 못 모았는데 이게 끝나네 벽화의 그림 다 못 모았는데 고정 과제인가봐요 다른 데가 있었나봐 다른 데가 있었나봐 아쉽네 귀여워 귀여워 우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게임 작은 버그를 제외하면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 게임 진짜 가격도 적당하구요 플레이 타임도 적당하구요 노래랑 모든 게 좋아요 이거 올해 야하오 고티에 들어갑니다 하윤 고티에 들어갑니다 하윤 고티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나도 어색해 하윤 고티에 들어갑니다 하윤 고티에 들어갑니다 아 좋다 너무 재밌었다 와 이거 근데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요 상상하기도 좋게 만들었고요 색감도 너무 좋고요 스토리도 좋아요 그리고 퍼즐도 많이 어렵지 않아 적당한 난이도 머리를 싸맬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도 아니고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플레이하실 분 있으면 사서 해보는 것도 근데 이미 내용을 다 보셨다 보니 한 번 더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다 추천 추천 직접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와 금손이네 여러분 사운드가 단점이 좀 있다면 이 효과음 배경음악이랑 효과음이랑 이 차이가 너무 심해 오디오 사운드가 같이 줄일 수 없고 따로 줄여야 되네요 사운드가 좀 약간 웅장함이나 이런 걸 주려고 그랬던 건지 좀 차이가 좀 있네 효과음이랑 사운드 그 차이가 효과음 효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